하나 이게 통틀어서 질문을 하나로 좀 제가 엮어서 드리면 요새 집에 구독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어요. 액자로 구독하는 분들. 아주 생각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구독 엄청 비싼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막 와 못하겠다 싶을 정도는 아닌 수준의 가격으로도 구독 서비스 나오는 것도 받고 했는데. 그림 구독? 액자를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바꾸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내 집을 미술관으로 만들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활동을 하려면 좋긴 하니까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는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아니면 요새는 어떻게 보면 반려가도 그림도 되게 잘 넣는 게 많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방법을 추천하세요? 사실 그림이 비싸잖아요. 비싸다는 편견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그림 말고도 지금 우리 앵커님 얘기하신 대로 도록, 달력, 너무나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만약에 사실 예술이 저는 대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심상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비싸고 가치 있는 이런 그림보다는 자주 정말 얘기하셨죠? 그래서 자주 그림을 바꿔서 걸어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무 그림이나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함께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어떤 그림이 좋아? 그럼 이 그림을 한 번 걸어볼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도 얘기 드려요. 도록 사다 놓고요. 너무 모시고 있지 말고 도록을 잘 잘라서요. 액자를 그 대신 만드는 거예요. 액자 안에 넣는 순간 예술이 되는 거죠.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그렇게 유명한 작품, 우리가 세계 명화 너무 멀잖아요. 가까이 집 내 방 안에 걸어놓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딱히 아이 작품을 걸어놓는 건 어때요? 액자에 있는 건? 아이 작품도 물론 좋죠. 왜냐하면 이 글쓰기가 실은 제2의 창작이에요. 저는 그림이 정말 좋은 게 가장 능동적인 감상 행위거든요. 책이나 영화 이런 거에서도 감성이 많지만 감성이 설계되어 있잖아요. 웃기는 데서 웃기고 울리는 데서 울리고. 그런데 그림은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그림을 보면서 감상의 주체가 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아가서는 실은 인생의 주체가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활용하십시오. 마음껏 집에 있는 액자로 그림들을 활용해서 자주 많이 걸어주세요. 108년 때cers는 영감은 minutinhos 공감ич63입니다. 공감ич613 fica에서 전문가를 끌고 있는 구리 안 stagnanti, 유명ATT 해 brands, 실은 인공사업에 일 확인 않고 다 estrutural을 맞으러 가고 있어요. via